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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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 다투하러 갈래? 왠지 오케이 렛스고 지금 앉아있어봤자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다투하러 갑시다 그냥 다투하러 갑자 그냥 다트 날아갑시다. 그라운드 가면 모기는 좀 적으려나? 그라운드 더 많을 것 같아. 에이 형 벌써부터 그런 생각 넣어놔. 오케이. 나머지 하나. 네. 연습하고. 오케이. 좋았어. 내 자세는 퍼펙트. 오 오케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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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와 대박. 와 대박. 선자 너무 압도적인데? 목석이야. 아 제이. 아 제이. 아 제이야. 미스킹. 미스킹. 어떻게 한 개도 못 맞추냐 진짜. 어떻게 하냐고요? 이렇게? 저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잘 돼요. 이거 배드민턴 자세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그러면 잘 던지더라고요. 야 은근슬쩍 하지마. 와. 한 번 더 던졌는데 미스킹. 타투 너무 어려워. 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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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서. 집중해서. 집중하면 안 돼요. 하하. 아 이거 끝나고 뭐 좀 먹어야 되는데. 간식이라도 뭐 좀 먹읍시다. 라면 끓여서 방으로 가져갈까? 그것도 괜찮죠. 오 맛있겠다. 라면만 끓여가지고 가져가면 되잖아. 끓였죠? 전자레인지 간단하게 돌려먹을 수 있는 건가? 아 핫도그. 제이 형. 이거 어떻게 먹어? 해시브라운? 이거 그거 전자레인지 못 먹지? 어. 에어프라이기에 먹어. 너무 오래 걸려. 완전 간단한 건가? 당연히 라면 먹어야겠다. 아니야. 뭐야? 왜요? 두 개 들어있어. 어? 진짜요? 두 개 들어있어. 저 문 좋았다 이거. 북으로 나가볼까요? 어 열대우리 문구 같아. 이거 스타군요. 박수. 그 배 TV. 도착. 안녕하세요. 그 배 디렉어. 그리고. apartments. 가방의. 자넨. 뭐. 안녕하세요. 장기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두고 지내 그대여 제발 걱정 좀 하고 살아요 우리 함께 걱정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생각해요 우리 모두 배고프단 말해요 가자 간단하다는 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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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비벼 먹고 싶다 말아먹고싶다 아니에요? 말아먹고싶다 말아먹고싶다 더운데? 이러고 누워야겠다 안돼 안돼 제가 이래봬도 막내입니다 말아먹고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니엘 정원입니다 네 폭폭 정원이 형 어깨 찌르기 다 피하네 지금 이건 무대의상이고요 네 멋지죠 헐 간다 하신 나요? 아 운동, 돌리다 저도요 다 시끄러울께요 형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, 둘, 셋 이야 하나 오케이 오늘 8시간 50분 남았어 응 아 그렇네, 여덟 수행을 줄게 형들은 저기서 저녁식이 살아야 할 거야 열심히 요리를 하고 밥을 드시고 싶네요 제이형 와봐요 전쟁이 형 전쟁이 형 전쟁이 형 전쟁이 형 지금 휴학 쌓고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,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사 좀 해주실래요? 안녕하세요 오늘 투표,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이런 거 말고 이런 질문을 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칙칙해져요 네, 다시 하나, 둘, 셋 편집 좀 남는 거야 당연하죠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라운드, 아니 저는 이거 끝나고 그라운드 갈 것 같습니다 저,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저요 관심 없어요 아, 이제 그라운드 그라운드인가? 저... 저는 오늘 앞으로 그라운드 이동하지만 3주차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진짜요? 이거는 예언입니다 이거 나중에 영상 보면 다들 소름 끼치실 거예요 와우 에이건 투어 왔다! 한 번 더 소름 끼치게 한 번 해주세요 한 번 더 소름 끼치게 하나, 둘, 셋 이건 소름 끼친다기보다 그냥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아, 의상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? 컨셉 너무 좋아 저걸 뭐라고 해야지? 넥벨트야 저거? 초커 저 처음에 그거 목줄이라 해가지고 저 처음에 그거 목줄이라 해가지고 오늘 레전드 찍겠다, 성우 와, 이제 제 비율 말도 안 된다 너무 멋있어, 배우 같아 아, 진짜 두꺼워, 귀여워 너는 이런 거 차도 왜 이렇게 귀엽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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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떻게 한 거예요? 아니 근데 이거 안 되지 반칙 반칙이지 제이 형이 잘한 거긴 하다고 이런 룰이 어딨어, 이거 여기 있다, 왜 반칙이지 반칙이지